일단 원탁으로 한번 가볼까요? 원탁을 못 갔으니까 가서 할게 없긴 해요 그런가요? 말을 건다 기도를 배운다 이거는 뭐죠? 불 던지기 근데 스킬이 아니라 그냥 아이템인가? 스킬입니다 일단 뭐 나중에 나중에 살겠습니다 라니아를 제가 본 적이 없나요? 기억이 안 나네 본 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억이 안 나 뭐야 나중에 올게요 손가락 신님도 있었는데 어 안긴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안기는 건데요? 피장의 인초 뭘 기대하신 건가요?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포단드 마세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혹시 랄로 방송 보신 분 있나요? 그 막 메테오 스킬 배우는 거 어떻게 함? 메테오 완드도 얻고 어디로 가나요? 랄로 3개 대회 있지 않을까요? 아직도 하고 있네 이 사람 메테오 얻는 법 중력 마법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아 모르겠다 일단 뭐 시킨 대로 하자 여기였죠? 여기는 그게 안되네 요새 밤 정문은 포기해 어 그래 포기할게 바로 포기하고 알았다 알았다 바로 남모스 바로 남모스 알았다 여기로 말하는 거죠 메세디를 읽는다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? 뭔 소리야 패스 어우 무서워 제 경험상 이 글들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쓸모없는 말밖에 없어 전혀 쓸모가 없다 오 뭐야 아니 내 9000골드 내 9000골드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뭐 이 보스보다 더 센데요? 아니 내 돈 내 돈 내놔 저걸 잃어버릴 순 없지 내가 어떻게 모는 돈인데 어디였지? 어디였지? 뭔가 이 근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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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자 레벨을 먼저 하자 결정 지력 올인 흐흐흡 비어내 아 뭐 그러고 그래 대구냐 에델 아빼랑 애들아 아빼랑 아빼랑 미안해 서운하게 왜그래 좋게 좋게 갈수도 있는거잖아 체력포션이 없네 이제 그냥 죽어라 메시지 이제 안읽어 일부러 안읽을래요 오 깜짝이야 아 몬스터구나 아니 뭐랑 싸우고있나했네 몬스터였구나 이너머 사수있다 읽을걸 메시지 이제 안읽어 읽었더라면 어 아쉽네요 폭발인거 같지 이게 그럼 뭐죠 어 뭐야 여기 뭐가있나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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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발고리발톱 이너머 이너머 무기있다 이미 먹었죠 지금 지금 큐를 눌렀을때 아 여기있네요 오 오우 체력이 없는데요 박태만 딱 치고 박태만 딱 치고 오 아이템 다른거 없나 뭐 뭐 없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다 안맞지 뭐 안맞으면 된다는 마인드 어우야 미안하다 총 갔나 멀리가 없죠 멀리가 없죠 이거는 뭐지 잠겨있다 오케이 파악이 유효하다 파악이 유효하다 아 아 갑자기 닿나 뭐야 이거는 어 뭔가 저장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 아니네요 다임새 아 아씨 아이고 이런 이런 일이 이거를 비율을 좀 조절을 하자 이거는 안되겠다 제 생각에는 포션 비율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2대3으로 가자 최대한 덜 맞는다는 느낌으로 손을 되찾는다 여기였죠 여긴데 뭐 그 열쇠만 챙겨서 도망가라 그랬죠 아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 1700원 버릴까? 하하하하 1700원 정도면 버릴만 하지 않나 자 뒷 녀석을 한번 하하 오케이 여기였죠 그리고 호잉 올라간다 일단 뭐 올라가는 중 오른쪽 좌 왼쪽을 조심하래요 그럼 나 오른쪽으로 아 뭐야 아니 마우스가 갑자기 나갔어 아 왼쪽 아 왼쪽 뭘 조심하나 했나 했다 에잇 안전 안전하다는데요? 안전 어 안전하네요 개축 여기는 슬슬 위험해 보이는데? 그쵸? 아 아니 뭐임 이거 왜이렇게 쎄 이제 앞에 강적이 있는데 도망가셔야 합니다 지금 받네요 지금 받네? 왼쪽 방에 축복 하나 있습니다 왼쪽 방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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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했으니까 다시 싸워보자 너 일로와 너 다시 떠 여기서 여덟 여덟 아래로 쓱 내려가서 하나 먹어보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얍삽하게 싹 잡아줍니다 더랏 뭐가 있나? 뭐 없네요 일단 마나 좀 채우고 갈까? 포션 좀 채우고 가자 한번 쉬어서 여긴 뭐가 있지? 여기는 아마 가면 안될 듯함 일단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이 바깥에 한번 보고 뭐 없으면 올라가죠 흠흠 나가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숙련된 조교를 따라서 아니 아니 말도 안돼 네 아 이거 또 적으면 이거 오케이 그럼 먹고 먹고 일단 도망가자 먹고 먼저 도망을 먼저 갈게요 길이 복잡한가요? 그냥 쭉 가면 되는거 아닌가? 미안해 안으로 들어오나? 들어오네? 누가? 길이 난잡해서 일단 제 느낌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못 가는구나 갓 갓 아 아 아씨 이게 좀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다 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냥 패스가 안되네요 아 아 아 일단 제 느낌상 한번 갔다가 답이 안나온다 링크 바로 보겠습니다 어 어 왜 이렇게 안맞자 죽을 뻔 오른쪽에 뭐가있나? 없는듯함? 자 이 왼쪽으로 가는거면 길이 난잡하다고 안했겠죠? 난잡하니까 아마 이쪽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어디야? 호잇 아 나이스 투 비추 로제에르를 만났어요 아 아까 같이 싸운 친구 형의 주인에게 도전한다 태운다 이거 뭐죠?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쓰는 게 이거 아닌가요? 돌아라 돌아라는 뭐야 그럼 이건 살 필요는 없는 거네요 뭐야 내려볼까? 나비 여기까지 오는 거 맞나요?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 친구가 좀 세다고 했죠? 그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을까? 잠깐만 됐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? 아 결국 앞으로 가야 된다 에라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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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마법을 못 써? 이 안으로 오니까 마법을 못 쓰는데요?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링크 한번 보자 어허허허 자 재생 속도를 한 1.5배 정도로 아 오른쪽으로 점프해서 슉슉 가서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와보자 확인 여기였거든요? 설마 공략 보는 건가요? 어허허허 맞음 기다리지 마셈 으챠 으챠 아 아 아 뭐랍쇼? 여기는 어디임? 여기 어디잉? 여기 어디잉? 아니 뭐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저건 뭐임? 야 왜 이렇게 세죠 저거는? 세력이 안 닿는데? 어 미안합니다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? 오케이 일단 잡고 보자 엽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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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마옵사니까 마옵사답게 난 전사 아니니까 잠깐 빠졌다가 뭔가 위험한거 같으니까 빠지고 오 뭐야 네 오케이 오케이 오오 1200골드 타이랜드 엑스 오케이 다시 가자 100였죠 으쨰 메시지를 읽는다 아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아니아니아니 도망가 도망가 좌회전 직진 계단 널어서 직진 뭐야 호입 아 이건 잡아야될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넌 죽자 그래 그냥 가보겠습니다 한번 좌회전 직진 어 여기가 아니야 호입 호입 어 어 어 오케이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 아 오케이 굿 어 흐허허 어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그 저장돼있어 괜찮다 이 정도야 자 얼마 있지도 않네요 아 뭐 이거 타면 뭐 되겠죠? 호입 아 아 가운데 있구나 혈운이 있는거 보니까 뭔가 있나? 화염 유효하다 좌를 조심해라 왼쪽 가지 마세요 오른쪽 떨어지기? 그냥 쭉 가 거인 거인이 있는데요? 잡곡하나? 거인을 한번 잡아볼까? 뭐야 뭐야 제가 본 거인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항상 웃겨있었는데 허허허 아하 오케이 설마 들어올 수 있나? 그럴 순 없네요 어 그래 자 거인답게 아하 야미 호호호호 어 좋다 레벨업 되나? 아 거인 죽인 길로 뛰어가야된다 그럼 또 죽여야되네요 어? 허허허 아이고 이런일이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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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이 안됐어 도망가 도망가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서 힐링이 안됐어 어우 깜짝이야 그래 어우 착하다 착하다 그래 죽게 죽자 스팸이 남아가 좀 부족하네 지구력을 좀 찍어야되나? 지력 30만 찍고 스팸에는 찍을까요? 쭉 달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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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종자 아니 잠깐만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랐네 저 친구 보고 놀랐네요 도망가 그냥 가면 되나? 그냥 가면 되나? 아 아 아 아 가보자 가보자 아이고 그건가? 난로가 하루종일 잡았던 맞는 것 같은데 오우 네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뭐하는 게임인가요 메이플이랑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메이플같은 밟고 있는건가? 이상한데 오케이 타이밍 좋았다 운이 좋았네요 와 견사 센거 봐 저 친구 뭐해 탱킹이 장난아닌데요 근데 나 만화가 없는데 어 이거 살짝 징그러웠던 것 같으니까 스킵하고 눌렀었거든요 이거는 이런식으로 내려보자 모르겠다 나 만화가 없어 나 이제 없어 나 이제 없어 아 힘드네 아씨 그러니까 스킬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만화를 다섯 개 갖고 가야겠다 그쵸 닭공 마법사로 가자 닭공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피해야돼 벌써 망한거 같은데 오케이 오히려 좋다 빨리 끝나서 오히려 좋아요 자비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 보니까 도망만 다녀도 뭔가 전사가 다 때려높여질 것 같기도 하고 나 그냥 도망만 다녀볼까 전사가 좀 세거든요 아 잘 피해보자 나한테 안 내렸구나 나한테 안 내렸구나 전사주 내렸구나 어떤지 잘 태든다 했다 그냥 도둑해 잘했다 전사가 극탱하는 중 오케이 이젠 진짜 알았습니다 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공격 아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피하기만 해봐야겠다 포션도 그냥 그냥 세로포션 5개 사 그냥 패턴 익힌다고 생각하고 5대1 정도? 패턴 익힌다는 생각으로 그냥 피하기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날 안 때리네 또 날 안 때리네 또 날 안 때리네 1대만 2대만 3대3 4대만 6대만 오케이 다시 이렇게 해보자 아예 안 때리는데요 왜 또 날 안 때리 4대1 4대1 고른 다음에 한 턴 치고 던지는구나 오케이 다시 이게 왜 맞을? 어카인 흔적 공격으로 하자 모르겠다 어 미안해 아니 나 훈적 먹고 있는데 어? 안 죽었어요 아직 전사 내밀란거 어차피 죽었다? 나도 그냥 공격가자 공격해 그냥 우리 팀 죽었어 나 죽었어 한 번 들어오고 평타 실패 마라톤 하나로도 안되고 그냥 이 롤을 해야된다 이거 다크 소울 시리즈 많이 했던 사람들은 쉽게 깨겠죠? 내가 이게 처음이라서 어려운거겠지? 아무리 봐도 이 협력자 소환하고 지는거는 내 문제 같은데 가비 가비 오키 오히려 좋다 아니 이거 전사로는 대체 어떻게 깬? 아니 에바임 공간이 없어 그쵸? 1시간 넘은거 같은데 이거 잡은지 되게 오래 됐는데? 어? 아 망했다 나 부전 잘못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야 안 맞으면 돼 다 피한다는 마인드 실패 실패 하하하 히킬 가자 헤르폴력을 아까 잘못먹지 않았더라며 전사 체력은 귀찮은데? 잠깐만 피해나? 설마? 피해야되는데 이거? 태력물력이 남아있었다면 좀 더 여유있게 깨지 않았을까? 그래도 이번이 진짜 기회야 기회 기회임 오? 오케이 맞다리 와 몇시간이나 늦겠죠? 아 너무 어렵다 아무튼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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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dont 잘 식사 zab produ고 고맙습니다